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묻습니다.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?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 수준을 당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싶어 하십니다. 베드로에게 요구하십니다.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?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방식의 사랑을 요구하십니다. 그런데 우리는 사랑하겠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의 방식이 아닌 우리 방식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. 사랑의 뭐 방식, 수준이 있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다양한 모습의 사랑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길 바라는 높은 수준의 사랑이 있습니다. 내 방식의 사랑이 아니라 전적으로 상대방에 맞추는 사랑입니다.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.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? 나는 어떤 수준, 어떤 방식의 사랑을 대답하고 있습니까? 예수님의 사랑 방식과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시길 기도합니다.